타-라- vis-a- vis-a- vis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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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. 세상이 찌들어가지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.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. 가 힘들었잖아.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야.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. 내 말은 결론은 뭐냐면 마음 편하게 하라고. 어차피 또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마음 편하게 하라고요. 이거 한 번에 떨어진다고 인생 끝나듯이 마음을 조리지 말라. 그 말이에요. 그 정도만 해요. 다 인생은 말이야. 인생인 거야. 너가 인생은 아니? 그거는 인정을 할게요. 그래서 불합격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괴념심 하시고 다른 데도 오세요. 그러면 돼. 그러면 돼. 내가 말을 할게요. 불합격 될 거에요. 끝까지.